캐치티니핑 쉽게 그리는 방법! 누나! 하추핑! 하추핑 그려줘, 하추핑! 그럴까? 나 이번에 캐치티니핑 영화 보면서 진짜 눈물 날 뻔했잖아. 나 마지막에 울었잖아, 캐캐캐. 완전 감동이야. 하추핑 너무 귀여워, 맞지? 너무 사랑스러워, 하추핑. 하추핑 그리는 방법? 천천히 따라 그리면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그려봐요. 그려봐요, 캐캐캐! 자, 누나가 여기 반을 딱 한 다음에 여기 그릴게. 너 이쪽 그려? 내가 더 많은데 그냥 하자. 아, 나 조그맣게 그려야 되네, 캐캐캐. 아, 그럼 다시 해줄게. 됐지? 아우, 또 좀 이상하잖아, 누나. 암캐, 이렇게 해. 아, 알겠어, 캐캐캐. 자, 먼저 티니핑의 눈을 그려줄 건데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는 거예요.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게, 크게, 크게, 크게. 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또 동그라미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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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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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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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한 다음에 이쪽에 보면 눈을 그릴 건데 슝 이렇게 그려줘 여기도 슝 이렇게 그려줘 여기 이제 눈이 될 거거든요? 동그라미를 그려줄 건데 여기 뚫린 동그라미 그려줄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안에 동그라미 그려주고 안에 그려주고 오 눈 예쁘다 그치? 여기 똑같이 동그라미 그려주고 안에 동그라미 그려주고 거기까지 해볼까? 해보면 캬캬캬! 룽그리고 룽그리고 뿡뿡 동그라미 그려주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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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때? 뿡뿡 흠 너무 잘했다 와 진짜 잘했네 간다 아이라이너를 여기 뚜껑히 그려줄 거예요 이 부분을 티니핑의 또렷한 눈을 그려줄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슉슉 이렇게 아이라인을 창창 예쁘게 그려줘 오 눈이 블링블링 해졌어 반대도 똑같이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슉슉슉슉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이라인을 두려주고 충충 충충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그려주고 충충 충충 아 예쁘다 잘 그렸어? 그런 다음 여기서 중요한데 코를 그려줄 거예요 눈 중앙보다 조금만 밑에 내려가서 중앙 코를 그려주고 바로 밑에 입을 그려줍니다 웃는 입을 종 그려줘요 어때? 예쁘지?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그리고 오 잘했어 진짜 티니핑이다 그런 다음 얼굴형을 그려줄 건데 이 얼굴형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속눈썹 있잖아요 바로 옆에 내려줘요 내려줬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살짝 볼을 그려줘 바로 옆에 안으로 들어갔다가 살짝 볼을 그려줘 그 다음에 여기서 슉 이어줄 거예요 슉 오 살짝 잘못됐는데 잘못돼도 돼요? 이렇게 조금 색칠해 잘못했을 때 꿀팁 그런 다음에 살짝 여기까지 위로 올려주고 올려주고 해볼까? 해보면 뿡뿡 내렸다가 내렸다가 오 잘 그렸다 그런 다음 여기서 앞머리가 티니핑은 중요하거든? 이 눈 위에 여기 이쯤에 쭉 그었다가 회오리 슝 해주고 윙 올려주고 쭉 이어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하트 그려줄게요 하트 귀를 그려줍니다 귀를 그려줘 여기서 이렇게 하고 회오리 그리고 회오리 그리고 올린 다음에 쭉쭉 하트 그려주고 하트 그려주고 귀 그려주고 귀 그려주고 오 잘하는데? 리오나 너 그림 실력을 많이 늘었다 와 진짜 깨끗해? 나 진짜 좀 잘하는 것 같아 뿡뿡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귀를 그려줄 거예요 티니핑은 귀가 정말 커요 여기서 윙 회오리 그려주고 짜잔 여기서부터 슉 슉 티니핑 귀가 정말 커요 삐져나가요 삐져나가요 여기 귀 막아주고 쉉 돌려준 다음에 숑숑 숑숑 이렇게 그려줄게요 해볼게요 티니핑 귀가 크다 뿡뿡 돌려주고 뿡뿡 뿡뿡 티니핑 귀가 크다 뿡뿡 어 나한테 삐져나와줘봐 돌려주고 뿡뿡 오 잘 그렸다 그 다음에 이제 몸통 그려줄 건데 몸통 한 번에 이어줄 거야 잘 봐 팔 그려주고 팔 그려주고 팔 그려주고 이어서 팔 그려주고 짜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방울손 그리고 슝 이렇게 티니핑 그리 administered 어 너무 빨라 누나 몸통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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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팔 그려줘 팔 팔 그려 어 난 이상한데 누나 음 아니야 괜찮아 계란후라이 길러줘 계란후라이 그리고 동그라미를 끓이고 우와 누나 나 진짜 잘 그린 것 같아 뿜뿜 진짜 잘 그렸다 잘 그렸어 이제 색칠해주기 색칠 색칠 핑크색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해야 될지 테스트를 일단 조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색으로는 여길 칠해야 될 것 같고 자 이걸로 이렇게 칠해볼게요 아 잘못됐다 아 뭐야 티니핀 귀엽다 아 근데 색깔이 이게 맞나? 누나 나는 티니핑이 이 색깔로 칠할거야 어 그 색깔에 더 맞겠다 잘하지 뿜뿜? 엄청 잘 그린다 리오나 나 좀 잘 색칠해 이제 옛날 때는 내가 좀 잘 색칠 못했거든? 근데 나 방법을 알았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여기 선 따라서 잘 하면 돼 우와 대단하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 색깔이야 맞지? 우와 리오나 너 색깔 더 잘 칠했다 나보다 이렇게 하면 돼 캐캐캐 와 짜잔 다했다 뿜뿜 리오나 여기 안 했잖아 방울 색칠 안 했잖아 아 맞다 방울 색칠해주면 캐캐캐 다했다 뿜뿜 아 내꺼는 조금 피나는 것 같다 핫추핀 그리기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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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 또 그려줬으면 좋겠는 캐릭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이패드로 대고 그리는 오키님들한테 꿀팁 패드를 최대 밝게 하고 종이를 올려놓고 불을 끄세요 이 위에다가 연필로 밑그림을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움직여서 힘든 오키님들은 요런 책을 위에다가 대고 그리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똑같이 대고 그릴 수 있어요 짠 이렇게 대고 그린 다음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진하게 그려줄게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진하게 밑그림을 덮어준 다음 밑그림 다 그렸으면 연필 자국을 지워주고 그런 다음 색칠을 이번에는 색연필로 해줄게요 아까 마코펜으로 하니까 너무 실패한 것 같아서 그런 다음 진한 색깔로 포인트 색깔을 다 칠해줍니다 짠 색칠 끝 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귀여워 비키 비켜 어 소라 누나 뭐하고 있었어? 어 우리 티티핀 드리고 있었어 어 리온이 어디갔지? 태권 티티핀? 리온이도? 아니 누나 남자는 그런 거 안 봐 누나 태권도 볼래? 야 야 야 다 쏟을 수 있어 다 이겨 멋지다 리온아 오리온 이거 너가 그린 거잖아 이거 너가 그린 거잖아 이거 그게 아니라 누나가 그리라고 해서 그린 거잖아 나는 그냥 해준 거지 뿡뿡 뭐야 자기가 핫추핀 그려달라고 해놓고 우와 크림 너무 잘 그렸다 진짜? 고마워 이걸로 스캣이 만들면 좋겠다 우와 너 천재지? 만들어보자 스캣이 뿡뿡 종이를 두 장 겹쳐서 요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숭숭 짠 이렇게 잘랐으면 두 장을 겹쳐서 박스 테이프를 붙여주고 곡선을 박스 테이프로 붙일 때 꿀팁은 이렇게 가위지를 한 번만 내주면 되거든요 건넘에 이 위에를 붙여줘요 여기를 쭉 다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솜을 넣어줄 건데 한 면에 일부러 테이프로 안 붙여줬어요 우와 인형같이 되겠다 폭신폭신하게 쿠션 인형같이 될 거 같아요 꾹꾹 눌러주고 마지막 테이프로 마감해줄게요 짠 스키시 완성 우와 폭신해 우와 잘 만들었다 뽕뽕 너무 폭신폭신해 오 귀여워 안고 자고 싶어 우와 진짜 재밌다 나 한번 만져보자 오 이렇게 오 귀여워 뽕뽕 뽕뽕님들 같이 재밌게 그려보고 스키시도 만들어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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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꾸빅 재밌어 쫄아와도 신나게 캐치 티니핑 그리고 스키시 만들기 대상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